음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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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짠 긴 가오리 이게 포켓몬방으로 다주면 재밌어 빵이야 어 보인다 이제 야아 짜잔 요게 노란거, 중간, 안 노란거 요건 중간단계 되는거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종류별로 와가지고 다행인거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요거부터 먹어볼게요 소금만 찍어서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신기해 이것보다 이게 조금 더 달아요 진짜인가 보다 노랄수록 다 맛있다는게 다음은 노란거 궁금해 이게 더 단거 같기도하고 소금을 좀 더 많이 찍어서 그런가 더 먹어봐야겠다 이 막걸리들 소금 안 찍고 먹어볼게 소금 안 찍고 먹어볼게 고마워 고마워 소금 안이 소금 안이 고마워 매콤달콤달콤 제가 먹어보니까 이게 색깔마다 맛이 좀 더 잘 어울려요 제가 먹어보니까 틀린 것보다도 이 좀 맛이 틀린 건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이 노란게 조금 더 간이 조금 센 게 있어요 소금에 찍어서 참기름 참기름에 찍어먹는 것도 맛있어요 참기름에 찍어먹는 것도 맛있어요 참기름에 찍어먹는 것도 참기름에도 레몬 한번 뿌려봐야겠다 레몬이 입가심을 삭해주네 레몬이 입가심을 삭해주네 다시 한번 정말 맛있어요 리퍼맛 오렌지 리퍼맛 파, 닭, 뱃, 고기 진짜 맛있다 달콤한 소금 잘 먹었습니다 노라면 노랄수록 맛있다고 해가지고 여러 마리를 한번 시켜봤어요 확실히 노랄수록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노란가오리에도 잘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구매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빨리 쉽게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